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분들 관련해서 수술비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이 병력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나온 상품이시기 때문에 저렴하게 알뜰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까 하고요. 기본적으로 흔히들 알고 있는 일반 건강보험, 유병자보험에서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항목, 특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 회사는 100여 가지 이상도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병자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끔 준비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지의무, 일반 건강보험은 전부 고지죠. 직업, 병력사항, 여러 가지 다 한 10, 15가지에서 17가지 정도 다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유병자보험은 간편하게 3, 25, 한 세 가지만 고지를 해서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인수가 되시겠지만 어디 부위를 수술했다 또는 뭐가 있다 그런 부담보 또는 할증, 보험료를 일부 좀 보험료를 조금 더 받아서 인수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들이 붙는데 유병자보험은 인수를 하거나 또는 그냥 거절을 하거나 간편하게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수 거절, 부담보 이런 건 없고요. 이렇게 좀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유병자보험 해서는 좀 저렴하고요. 유병자보험은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좀 비싸게끔 이렇게 책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일반 건강보험, 유병자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가 이제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 건강보험, 최근 들어서는 알뜰 건강보험 이런 쪽으로 먼저 알아보시고 여기서 좀 힘들다. 그러면 유병자보험을 좀 알아보시는 이런 순서를 갖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병자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간편고지죠. 간편고지. 5년 이내의 암, 2년 이내의 입원 수술력, 3개월 이내의 의사소견만 없으면 가입이 된다. 최근 들어서는 3.1, 3.2 보험, 3개월 이내의 의사소견, 1년 이내의 입원 수술력만 없으면 가입되는 상품들도 좀 몇 군데 출시가 되어 있고요. 2년 이내의 입원 수술력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상해 사고, 내가 어디가 골절이 좀 있었다거나 다쳐서 교통사고 등이다. 이런 것들은 고지를 하시게 되면 통과가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2년 이내 내가 꼭 입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는 일반 건강보험료의 1.5배에서 2배 정도 보험료를 산정하게끔 유병자 보험들은 이렇게 좀 출시가 되어 있고 유병자 보험들은 가입을 나는 병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보장을 다 가입할 수는 없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약 구성 자체가 일반 건강보험하고 유병자 보험하고는 좀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다. 특히 이제 뇌관련 질환, 심장관련 질환, 진단금, 수술비 등은 좀 가입 제약이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좀 많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랜을 좀 준비한 거는 유병자 수술비 플랜인데 이제 진단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 진단비가 좀 굉장히 비싸게끔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금보다는 좀 저렴한 수술비 플랜으로 보장을 좀 강화하는 플랜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뇌혈관, 뇌관련 질환이죠. 허혈성 수술비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 71대 수술비로 별도로 500만 원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갱신형 또는 90세, 100세 만기, 비갱신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갱신형으로 진행할지 비갱신형으로 진행할지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뇌관련 질환 관련해서 저희가 몇 번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내 증권을 보시고 이거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내 보험의 증권상에 뇌출혈이라고 되어 있는지 뇌출혈 진단금, 뇌출혈 수술비 뇌관련 질환에서는 뇌관련 전체 질환 중에서 한 9.5%밖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관련 나는 이걸 가입했기 때문에 뇌관련 보험 다 준비를 했다. 10분의 1만 준비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관련 질환 중에서 발병률이 제일 많은 거는 뇌경색증입니다. 약 50% 정도 됐는데 뇌출혈하고 뇌경색 두 개를 해드리는 게 뇌졸증 진단금이다. 뇌졸증 수술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뇌출혈, 뇌경색 포함한 뇌졸증 진단금 그러면 뇌관련 질환에서는 한 60%, 70% 정도는 내가 보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기타 뇌혈관이랑 뇌혈관 후일증까지 전부 다 보장 뇌관련 질환 100%를 다 받고 싶다라고 하면 뇌진권상의 뇌혈관 진단금 또는 뇌혈관 수술비 그래서 뇌혈관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지만 뇌관련 100%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관련 질환도 대부분 증권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 수술비 되어 계실 텐데 심장관련 질환에서는 약 10%가 보장이 안 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심장관련 질환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게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이 69%, 약 70% 정도 차지한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더불어서 허혈성 심장병까지 전부 다 보장을 하려면 심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병까지 급성 심장질환, 이런 진단금이나 수술비가 있어야지만 혹시라도 심장관련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만 갖고 계신 분들은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좀 적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플랜을 수술비 위주로 플랜을 짠 건데 기본 계약은 상해 상황 100만 원, 상해 수술비 그 다음에 심 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각각 500만 원 7대, 71대 수술비 500만 원 다발성 3대, 다발성 특정 10대 30만 원씩 있고 치액 수술비 1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플랜대로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심장관련 질환에서 스탠드 삽입술을 했다라고 하면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심 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플러스 허혈성 수술비 500 플러스 71대 수술비 500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보상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부정맥 수술 심장관련 질환으로 수술했다. 그러면 1500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당뇨고혈압증으로 혹시라도 합병증 수술했다. 그러면 500만 원 수술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보험이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암이라든가 뇌졸중 심근경색 시 80% 후유장애 시에 전체 보험료 납입면제가 있다. 보통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 납입면제 혜택을 주는 회사들이 별로 없는데 이 회사는 납입면제 혜택까지 주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할 경우 최대 심장관련 질환 뇌혈관 질환 최대 2천만 원까지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1급 20년이나 90세 비갱신형 기준으로 보험료를 알아보면 이거는 1급하고 2급, 3급 보험료 차이는 크게 없으실 것 같고요. 차이 나야 몇백 원 정도 1, 2천 원 정도 차이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50세부터 70세까지 여성분들은 보험료 3만 원에 수술비 2천만 원까지 반복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뇌관련 질환, 심장관련 질환, 발병률이나 수술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보다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50세 남성분들이 4만 9천 9백 원, 60세가 5만 6천 원, 70세가 5만 5천 원. 그래서 4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대 초 중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다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를 만기를 90세가 아니고 100세까지 좀 하겠다 하면 보험료는 조금 더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험료에서 조금 더 100세 만기일 때는 추가가 조금 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가입 나이는 유병자 보험이시기 때문에 15세부터 최대 90세까지 가능하신 유병자 보험이시고 이제 무해지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무해지 보험으로 일반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저렴하게끔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계시고요. 이제 중대 질환 시에는 가입이 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간편 보험이긴 하지만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또 인수를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고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암이라든가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런 거일 때는 이제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수술비 플랜을 준비를 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지만 또 보험료적인 것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납입 면제, 수술비가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지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좀 보시고 살펴보시면 기존에 보험 있는 걸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좀 보완적인 플랜으로 좀 준비를 하시기에는 수술비 플랜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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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